하나님 말씀, 자문 24장 13절로 16절,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세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신은 처서를 헐지 말지어다. 대저이는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니와 아기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다시 일어서기 하는 복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성교를 위한 기도하는 검요기도의 시간입니다. 박시단 우리 전도 캠프팀이 발표를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부터 이슬람 복음화를 향한 가슴을 여러분이 가시고 다시금 한번 품은 시간 되기 바랍니다. 이슬람 복음화.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전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이제 무슬람입니다. 20억. 20억이 무슬람이에요. 전세계 4분의 1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종교가 이슬람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가 중심이었던 지역들이 가보면 다 무슬람이 되어 있어요. 이슬람이 되어 있어요. 이슬람이. 아니 도대체 이럴 수가 있나 할 정도로 그렇게 기독교 국가인데 지금은 딱 그렇게 이슬람 국가가 다 된 나라가 너무 많아요. 놀라운 일은요. 이슬랄부터 그래요. 이슬랄부터. 이슬랄부터.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베들렘이에요. 베들렘인데 성지술렘에 가보면 팔레스탄 자치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성지술렘을 하면 그 지역에 들어간 버스를 갈아타야 됩니다. 그리고 이슬람지로 들어가야 됩니다. 장벽을 타고 넘어서 그렇게 통과해서 베들렘으로 가야 되는 거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바위가 있는 바위. 옛날에는요. 그것이 지성소였어요. 하나님의 성전의 지성소. 그리고 지금은 이슬람의 황금 사원이에요. 그러니까 황금 사원. 이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원이 세 개예요. 메카. 여러분 아시잖아요. 메카를 향하여. 그다음에 미데나. 그다음에 이 자리에 무아마드가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기 위해서 바위 위에서 잡을 했던 그 바위 거기서 무아마드가 성천했다라고 그렇게 이들을 믿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그러면 예루살렘 그러면 탁 찍으면 뭐가 있어요? 황금 심볼 있죠? 그게 이스라엘의 사실은 심볼이고 예루살렘의 심볼인데 그게 이슬람 거예요. 손 못 대요. 이슬람이 가지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그 황금 사원은 손을 못 대요. 거기서 들어갔어요. 들어가려면 맨발을 벗어야 돼요. 신발을 다 벗어야 돼요. 거기서 가보니까 큰 바위인데 그 바위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는데 그 바위 거기. 그걸 중심으로 쫙 위에다가 황금 탑을 딱 세워놨어요. 이슬람이. 다 벗겼어요. 그리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의 과거 그 현장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크게 형성했던 그 지역이에요. 여기서 구약 성경이 처음으로 헬라우로. 70은 여기 번역된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슬람이에요. 이방 성교의 문이 되었던 안디옥. 동방 교회의 중심지였던 코스탄틴 노플. 코스탄틴 노플. 노플이 지금 이스탄불. 터키의 수도. 그가 되어버렸어요. 터키가 모슬렘 국가예요. 코스탄틴 노플이 지금 이스탄불이라니까요. 이렇게 싹 다 모슬렘 장악을 해버렸어요. 지난 유럽 전도 집회 및 랩놀 대회를 했던 영국. 영국을 비롯했던 유럽의 대다수 국가들이 지금 이슬람한테 가고 있어요. 저 같은 영국 런던. 런던 시장이 모슬렘이에요. 왜? 투표하니까. 모슬렘 숫자가 많으니까. 모슬렘이에요. 심각합니다. 유럽이 싹 모슬렘화 되어가고 있다는 게 지금 거의 다. 이런 현장의 영적 흐름을 뒤바뀌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오늘 말하신 제목처럼 다시 일어서게 하는 복음의 능력을 처음하는 현장으로 변화시켜 가야 한다. 이슬람 전문가들은요. 이슬람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이 모슬림의 80% 정도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했다. 복음을 들은 적이 없다. 복음을 듣고 진리를 알 수 있는 기회조차도 받은 적이 없다. 다른 나라들은 그러지 않잖아요. 일반 나라들은 모슬렘이 아닌 나라들은 그냥 지나가는 선교사들도 있고 라디오도 있고 방송도 있고 있잖아요. 이렇게 직감적으로 들을 수 있는데 모슬렘은 틀지는 않아요. 방송 자체도. 그런 사람은 올 수도 없어요. 할 수도 없고 하면 죽여버려요. 그러니 이 모슬림 80%는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도 없었어요. 유일성의 이 구원의 복음을 들은 모슬림들은 0.1%도 안 돼요. 이 복음 안 들으면 구원 못 봤는데. 이 복음 안 들으면 구원 못 봤는데. 우리가 이슬람 현장에 한국에 살면서 이슬람 현장에 2, 3대 성계망대를 세운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눈썹도 까딱 안 됩니까? 마음에 아무 감동이 없습니까? 우리는 나는 구원 받았는데 구원 못 받은 저 사람들 구원에 손이 들은 적도 없는 저 사람들에게 직감적으로 복음을 듣게 하자는 이 일에 감각이 없습니까? 아마 구원 못 받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을 감회할 수 있는 것은요. 전도 성교 영혼 구원에 대해서 나는 아무 관심도 없다. 오직 나는 온 게 만이 돈이다. 그러는 사람들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대부분이에요. 관심 없어요. 주님의 기상 최대의 명령 관심 없어요. 그러니 교회에 다녀본들 하나님 관심 가지겠어요? 하나님 관심은 관심 없는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똑바로 믿어야 돼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교회인인 줄 아시고 다 구원 바인 줄 아세요? 지금 우리 NGO 유니월드를 통해서 또 하나의 이슬람 국가인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아동 결혼 사업을 그렇게 연결해가 2016년부터 지금 도우고 있어요. 2016년부터 결혼 사업을 통해서 계속 그 아이들을 키우는데 2억 정도가 갔어요. 2016년도부터 여러분 모를 거예요. 유니월드가 뭔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 장학금을 지원해가지고 이슬람 문화권의 랩런트들에게 보금을 통해서 변화시켜 나가는 아이들이 보금을 받으면 변화가 되니까 자라니까 어른이 되잖아. 그 변화시켜 나가는 그게 생명 글고 보금 증권에 현지인 목사가 있다니까요. 암자도 목사 같은 그런 목사가 거기 있어요. 미션 홈을 하고 홈스쿨링을 하고 그런 교육을 시키면서 영적으로 지금 성장 잘하고 있어요. 우리 요리월드 직원들이 갔다 왔어요. 현장 보고 다 확인하고 보금 전파의 문이 되는 아이들입니다. 후대들입니다. 방글라데시에는요. 전 세계에서 이슬람 인구가 그야말로 1억 5천만 명 사위의 사위 이슬람 인구의 사위 방글라데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우리 교회에 세계 이슬람 국가 최대 국가 1위 인도네시아 지교회가 있습니다. 1위부터 4위까지 우리 교회가 지금 문을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하나할배 드리는 그 성경금 가죠. 성경금 가죠. 청년들이요. 일주일씩 8일씩 9일씩 어떻게 시간을 냅니까? 지금 우리 청년들이요. 보통 미디엠이 아닙니다. 일반 청년들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어떤 의미로 생을 던질 정도로 성교를 위해서 그걸 결단하고 하는 겁니다. 그 열악한 데를 자비랑으로 다 가는 겁니다. 그 돈 같으면 유럽 저 좋은 하와이 여행 갈 수 있는 돈이에요. 일주일씩 일주일씩 어떻게 시간을 냅니까? 그렇게 결단하고 하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희생적으로 혈사병 내가 화장실 왔다 갔다 하면서 또 갑니다. 또 가 하나님이 이렇게 문을 열어주고 있어요. 헌당 끝나니까 헌당 끝나면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본격적으로 성교하겠다고 하니까 장막터를 성교장막터를 하나님이 확확확확확 열고 있잖아요. 다음에 인도입니다. 세계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인도예요. 중국을 넘어섰습니다. 1위가 인도 2위가 중국이에요. 문을 열고 있어요. 이게 우연입니까? 이 조그만 땅에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갈릴리 갈릴리 어부들처럼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서시겠다는데 어부들 세워놓고 세워복만 하겠다는데 명적은 내게 있으니까 너희들은 순종만 하라는데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세계 성교대회와 예원 성교대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교 열망을 가슴에 품고 이산철 나라 오천전 복음화를 향한 시대적 주역으로서는 예원 성도를 다 되시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다시 일어서게 하는 복음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고 하면 넘어질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정말 중요합니다. 넘어질 때 실패했을 때가 중요합니다. 넘어진 상태로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다시 일어서게 하는 복음이 있다. 복음이 있어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그 힘 복음의 능력입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포기하면 안됩니다. 여러분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많이 있고 끊임없는 아픔이 다가와도 포기하지 마시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문제와 사건은 계속 옵니다.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사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사날들 숨쉬고 있는 그날까지 육신의 문제 서러운 문제는 계속 옵니다. 마치 파도처럼 파도가 그만두는 법이 있어요. 계속 옵니다. 끊임없이 치고 치고 또 칩니다. 그런데 한가지 분명한 것은요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나와 함께 계신다. 위드 이만두엘 원리스 그 성령과 위드 이만두엘 원리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새로운 믿음의 도전을 그렇게 할 수 있다. 영계 모드신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설게 하는 포함의 능력을 실제로 내가 체험을 하면서 사태의 장막태를 넓혀나가는 그리스도의 절대 저자들 다 되시기를 지혜므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장래의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13절 봅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조언이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단이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잘못 말씀하느냐 꿀이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꿀은 다른 식량이 없을 경우에 이 꿀만 가지고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영양이 풍부한 음식이에요. 특별히 어린아이의 성장에 크게 도움을 주는 식품인데 본문에 보면 꿀 중에서도 뭐예요? 송이꿀이 언급됩니다. 송이꿀 송이꿀은 일단 버릴 꽃 속에서 꿀을 먹습니다. 꿀을 먹고 이것을 자기 집에 가져와가지고 토해냅니다. 다시 말하면 한 번 소화된 거예요. 소화된 거 토해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에 가장 부담 없이 흡수되는 것이 송이꿀이 본문에 언급하고 있는 꿀은 일차적으로 뭘 말하느냐 지혜를 상징합니다. 지혜 지식은 공부를 해야 되지만요 지혜는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러잖아요. 지혜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밝은 미래 장래가 있고 그 소망이 꺼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가 있는 사람 그렇다면 이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은 사람은요 실패한 게 없어요. 실패한 게 없다니까요. 사기당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기대가 가지고 고생하지 않아요.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꿀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는 것을 항상 내 인생의 최우수수율로 삼아야 돼요. 말씀을 내가 흡수한다. 말씀을 내가 먹는다. 특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냐 따라서 여러분이 삶의 빛깔이 달라져요. 색깔이 말씀 그런데 시안하지요. 교회를 수십 년 다니어도 말씀을 몰라요. 말씀 해보세요. 말 못해요. 신기하고 놀랍지 않아요. 이렇게 영적인 세계가 어렵습니다. 시우구 같은데 어렵습니다. 초등학교 하면 나와도 영적인 비밀 알아버리면 딱 나옵니다. 멈추지 않고 나옵니다. 대학을 나왔는데 박살을 받았는데 말 못해요. 왜 그래요? 말씀의 맛을 본 적이 없어요. 말씀의 터치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 말씀 흡수한 적이 없어요. 귀로 들어 아기나라 말해봐 못해요. 자기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 처음이 없기 때문에 인질 효과라는 말이죠. 인질로 붙잡힌 뒤 인질 과 함께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꾸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인질 시각에 동화되어 가는 것. 점점점 그렇게 이 번민이 번민에게 인질로 딱 잡아보니까 외부의 세계하고 단질되잖아요. 전혀 현실 감각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자신을 인질으로 잡아둔 번민의 말에 동조되기 시작하는 현상. 이거를 인질 효과라고 그럽니다. 영적인 부문에서 보면 이런 인질 효과에 빠져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늘 우리가 말하잖아요. 상세기 삼장의 자기중심 이 사단이 인질 효과는 어떻게 하냐. 너 너 너 너 이게 니에이지 입니다. 너 너가 최고야 너가 중요해 너 너 너 중심 나 중심 자기 중심 두 번째 자기 욕장의 물질 중심 입니다. 물질 처음에는 안 그래서 물질 인질 효과에 딱 잡아버리니까 이 돈 맛을 보고 나니까 다른 게 안 보여요. 이게 최고야 돈이 최고야 하나님 다 이용 해서라도 돈 최고야 돈 그리고 어느 성교사가 필리핀에 성교사로 갔는데 돈 맛을 알아가죠. 필리핀에서 적금 왕 이요. 적금 왕 성교사가 성교비 받아가지고 성교해야 되는데 적금을 많이 적금 왕이야. 성교사가 돈 맛을 알아가지고 찌드러지 가난한 사람 했던데 줄을 위해 살게 때 나갔다는데 성교비가 막 들어오니까 돈 맛을 알아가지고 성교사가 자기 정치성을 다 잊어버려 목사의 정책성을 다 잊어버려 돈이야 돈 돈 돈의 눈이 그냥 막 완전히 잡혀버렸어 인질로 보이는 게 없어 대화도 안 돼 돈 상생심울장 세상 성공에 완전히 매몰되어버려 인생 잡혀버려 자기 합리화하고 자기 변명하고 영적으로요 이 세 가지 인질이 되어버린 사람 영적 뭐요? 무감각한 상태입니다. 영적인 거 없어요. 영적인 호소상태에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뭐가요? 분별할 힘이 없지요. 분별력이 없지요. 이것이 사단 전략입니다. 사단의 전략이요. 입술로 사단 사단. 당하면서도 몰라요. 사단 전략. 사단은 어떻게 하시든지 영적 분별을 갖지 못하도록 공격하는데 이것을 위해서 제일 우선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바로 뭐냐? 예배 실패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 말씀 못 잡는 겁니다. 참석은 하지요. 성전 떨만 더럽히지요. 자리만 차지하지요. 예배 실패 말씀 못 잡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런 자세 없어. 예배 실패자. 평생 그것도. 그래서 강단의 영적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들어야 뭐요?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영적 분별력. 영적 분별력. 여러분 자신부터 하세요. 남에게 뭐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란 분별을 해보라니까요.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는지 말씀을 계속 들을 때 언약적인 삶이 지속이 돼야 됩니다. 언약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언약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붙잡고 있으면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그러한 언약의 망대를 세울 수 있어요. 모든 환경사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기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말 한마디에 그냥 누구 말 한마디에 와랄랄라 무너집니까? 말 한마디에 힘으로 확 솟아납니까? 하는 말씀에는 아무 감각도 없고 영적 문등병자가 돼가지고 사람 말에는 엄청나게 영향받고 하는 말씀에는 전혀 감각 없고 기독교인 대부분이 그래요. 모든 현장 상황 속에 여러분 그리스도로 해석하길 바랍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네. 내 삶을 주원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내게 있는데 흔들릴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을 누려야 돼요. 네. 심플 라이프 뭐든지 복잡하게 해석하면 잡혀버려요. 복잡한 사람 머리가 너무 생각이 많다. 다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이 심플 라이프가 되어야 주옵사사 심플해 말씀 그대로 받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실행하고 아멘 그거 하고 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많은 사람들 소위 말해 세상 지식 좀 있는 사람들 말씀 그대로 안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베드로같이 단순한 사람을 수제자로 뽑았느냐 제 생각이 없는데 아는 것도 없고 그냥 복잡한 사람 한 사람 있었어요. 가르뉴다 복잡해 복잡해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흡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면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 삶 속 역사에 일어난다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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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에 일어난다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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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겠다 이것은요. 실제로 무슨 말이에요? 영향을 입힌다는 거죠. 말씀이 영향을 입혀야 되죠. 영향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말씀이 내게 영향을 입힌 적 있어요? 말씀이 내 영향을 입혀가지고 내 삶이 변화된 응답받은 증거 있냐고요? 네. 있으면 정인으로 서는 겁니다. 네. 그이 강사로 서는 겁니다. 네. 네. 정인으로 다 설 수 있어요. 내가 말씀에 영향을 받아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 이리 역사하셨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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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요. 여러분 꿀과 송이꿀처럼 달게 받아서 영육 간의 삶의 장막태를 넓혀나가는 생명력 넘치는 삶이 되기를 제물을 축복합니다. 네. 문제로 회복시키시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16절입니다. 대저 어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아기는 재앙으로 말냐마 엎드러지느니라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여기서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말합니다. 어인은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완전히 실패한 사람인 것 같은데 완전히 끝났다라고 싶은데 아니에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능력이에요. 반면에 복음에 없는 아기는요. 일시적으로 아주 잘 떼는 것 같아 잘 떼입니다. 결국은 멸망하게 되어있어요. 아기는 그랬습니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가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나는 믿는 나보다 더 잘나가고 더 잘 살고 더 행동하게 보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요. 그거는 망하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거 부러워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불신자가 부러웠어요. 불쌍히 해봐. 불쌍히. 저 사람은 예수 믿나 합니다. 그걸 보시라니까. 예수 믿으면 할렐루야 축복하고 예수 믿으면 저 영혼 구원하여 조옵사사. 우리가 텔레비를 봐도 운동을 해야 돼요. 다 보는 눈이 달라요. 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인생의 최종성자는 최종성자는 보금을 가졌냐 못 가졌냐입니다. 이게 결정됩니다. 보금 체질이 됐냐 아니냐 사실이에요. 보금 체질 보금을 가졌다는 말은 보금 체질이에요. 이 보금 체질은 아이먹기 6MRS OK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주장하고 고집 피우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죽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금 가졌다면요.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에 설 수 있습니다. 보금 가졌다면 절대 포기 안 합니다. 마태국 26장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던 베드로가 결국은 예수님을 딱 울기 전에 예수를 모른다고 세 분이나 그렇게 거듭해서 부인하죠. 나중에 저주함에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이렇게 세 분을 부인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뒤돌아 보는데 눈이 마주쳤어요. 눈이 마주쳤다고 예수님과 베드로 눈이 딱 맞췄을 때 베드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네가 다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는 심이 통곡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이 베드로는 완전 낭망한 상태로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습니다. 지난 3년간 모든 것 버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그것이 다 헛송세울로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졌어요. 자기 같은 존재가 뭘 하겠다고 내가 뭘 하겠다고 무식한 어부 주제의 자책감을 또 무력감을 여기에 빠져서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다시금 회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요한범 21장에 보면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예수님의 반복되는 질문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치유가 됐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참 사명을 명령하지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이 바로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이라 무슨 복입니까 지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너 사명이 주어졌어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쳐라 복음은 절망 속에 빠져있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 막을 거예요? 베드로는 다시 일어섰고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기까지 나는 바로 예수님을 배신했던 내가 예수님처럼 바로 내가 십자가 달릴 수 없다. 나는 거꾸로 십자가 달릴 수 있겠다. 거꾸로 십자가에 자신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사명을 완벽하게 완수한 승리의 삶을 살았다. 바울은 골동수 4장 7줄로 구절을 보면 참복음을 가진 자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거리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아니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개삼을 당하이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바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이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거보다 더 고생스러운 것 어디 있겠어요. 우리 인생은 우리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 경험과 우리의 지식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이 먼저 이런 보금적 삶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야 옆에 사람들이 옆에 가족이 여러분 이웃들이 볼 때 향기가 나는 겁니다. 예수 향기가 만나면 만날수록 뭔가 매력이 있고 만나면 더 만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이 보금관인 사람의 특징이에요. 다시 보고 싶고 일법이에요. 보금 떠들어 사도 그 사람 피곤하게 만난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교회를 떠난 사람 실족한 영혼 상처받은 영혼 다시 일어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쓰다듬한 이공의 본질이 서로와 서로를 살리는 것 서로와 서로 세워주는 것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 이게 보금이에요. 지적하지 마세요. 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단점 말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말하지 마세요. 뚱뚱한 사람 뚱뚱한 줄 다 알아요. 뚱뚱하다 말하지 마세요. 날씬하다고 말해주세요. 대개 좋아합니다. 이게 보금이에요. 왜 날씬하게 될 거니까. 실패한 사람 책마고 저주하지 마세요. 그 사람 성공할 거니까. 그게 보금이에요. 서로 살리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격려하고 지금까지 잘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제가 솔직히 잔소리할 게 없어요. 너무 잘해요. 전부 다 모든 부서가 어느 하나 조는 기관이 없어요. 다 살아가지고 팍팍 살아가지고 생기가 넘쳐가지고 하나님 작품이야 이런 교회가 우리 장원님들 그렇고 사회자를 보니까 오늘도 단민족 위원장 보일위원장 위원장 임원들 왔는데 살아있어 살아있어 단민족 시대가 이럴 것이다 당신들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내가 오늘 엄청나게 힘줘서 뚱뚱한 사람 보고 살 빠져나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 제한주의라도 대교구가 단기결석자들을 초청에 행사했는데 164년 단기결석자들이 다시 예배자리에 나왔어요. 베드로처럼 돌아갔는데 다시 데려온 거예요. 예수님처럼 다시 데려와 찾아가서 어떻게 해시든지 세가족 장단기결석자들이 예배화가 되고 교회화가 되는데 여러분 중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은약적 도전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실종한 저 영혼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시간 데려 물질들여 마음들여서 데려오는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 생명군이 최고의 영적 이력이거든. 일주일 앞에 서실 때 뭐하고 왔냐 뭐랄까요 뭐할 거냐고요 뭐라고 말할 거예요 제가 전도에 성교에 올인하다가 주신 직번에 충성하다가 왔습니다. 아멘 그렇게 돼야지 모두 다 의회 심판 받는데 우리 그름그름 머리칼 다 세고 계시고 여러분 한 말 안 한 말 녹음 다 돼 있는데 여러분이 중심을 가지고 영약적 도전한 그 모습을 주님은 기뻐하신다. 이 영혼공동체가 날마다 생명살리는 복음적 은약공동체 되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중국의 안치추라는 학자가 자신의 후손들에게 유명한 교훈으로 책을 남겼는데 그것을 안시가훈이라고 그렇게 말았는데 이 안시 가문 중에서 한 어린 후손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가운데 꼭 하나만 지키라고 한다면 어떤 훈계가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안치추가 이런 대답을 했어요. 실패가 있을 때마다 성하고 상하고 약하라 이렇게 교훈을 했어요. 성하고 상하고 약하라는 이 교훈이다. 여기서 성은요. 실패를 초래한 잘못과 결함이 무엇인지 빨리 반성해라. 상은 실패로 인해서 형성된 열등감이나 패배감을 극복할 수 있는 보상책을 빨리 마련해라. 마지막 약은요. 실패를 그걸 삼아 동약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한마디로 딱 말하면 실수 실패에 대한 생각을 바꾸라. 실패하고 실수했을 때 생각을 바꾸라. 문제와 사건 실패와 좌절을 오히려 더 큰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라. 이런 교훈이죠. 성경에 다 나와있죠. 영계의 모든 성도들 영적으로 다시 일어서는 봉음의 능력을 흰입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차게 힘차게 믿음에 도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대 장막터를 넓혀나가는 그런 응답의 주역으로 멋지게 쓰임 받으시기를 지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막 제공